안녕하십니까 심리측정평가의 활용 이론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확인학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첫 번째는 한국판 웩슬러 진흥검사 네 번째 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에 있던 내용들에서 일부가 있네요 반가로 5번만 별표 쳐주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맞추기가 들어가는 것은 삭제됐다 네 번째 판에서 삭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례 맞추기와 모양 맞추기가 없어지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맞추기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게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언지 작처에서 네 번째 판 아동용 성인용 다 외웠어요 그 외운 것에 보면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는 없었죠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체킹 성인용 네 번째 판입니다 밑에 보시면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에 TCI 설명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질적 척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앞에 강의에서 안 봤거든요 이 내용을 잠깐 봐드리고 그 다음에 웩슬러 진흥검사 네 번째 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CI 즉 기질 척도와 성격 척도를 보는 클로닝어의 이 척도는 기존의 다른 인성 검사들과는 달리 각 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이 있었죠 기질과 성격의 분리로 인해서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그라미 1 유전적 요인과 동그라미 2 환경적 영향을 구분하여 인성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질 척도는 8가지의 기질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쳐주세요 모험적 기질, 열정적 기질, 예민한 기질, 폭발적 기질, 꼼꼼한 기질, 독립적 기질, 신뢰로운 기질, 조심성 많은 기질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기질로 구분할 수 있다 기질 척도가 중요한 거예요 4가지의 척도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질의 유형으로는 분류 유형으로는 바로 8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 2로 올라가서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4번째 판은 생각나세요? 16, 69, 11 뭐죠? 16세에서부터 69세, 11개월까지 16세 0개월부터 69세, 11개월까지의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능력을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임상도구입니다 4번째 판은 웩슬러 성인형 지능검사의 가장 최신판이고요 소검사들과 합성 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성 점수를 합산 점수라고도 합니다 합성 점수는 일반적인 지적능력을 나타내는 점수와 끊어용, 특정인지 영역에서의 지적기능을 나타내는 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적능력을 알아보는 것이 있죠 일반적 능력 지표가 있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특정인지능력의 인지지적기능은 언지, 작처, 언어의의 지각출원, 작업기업, 처리속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웨이스 3번째 판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던 언어의의 지각출원, 작업기업, 처리속도의 4가지 요인구조가 웨이스 4번째 판에서도 유지가 되었고 4번째 판에서의 4요인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판에 있던 소검사들 중에서 차례 맞추기와 모양 맞추기가 사라졌다고 했고 새로 들어온 게 뭐죠? 시작! 행렬출원, 동영찾기, 퍼즐, 순서와 무게비교, 지우기 지우기는 선택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형식의 소검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된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좀 애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카우프만의 아동평가 종합검사 제가 이거 뒤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카우프만 아동평가 종합검사를 우리가 K, A, B, C 검사라고 한다 자, 거기 보면 K, 어세스먼트 배터리 포 칠드런 그래서 어세스먼트 우리가 이제 어세스먼트는 평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평가종합검사 배터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아동을 위한 그래서 A, B, C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반구와 우반구 기능 차이에 초점을 둔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좌반구에 해당되는 척도가 있고 우반구에 해당되는 척도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이 아이의 우반구 기능이 더 좋은지 좌반구 기능이 좋은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지과정에 대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검사는 끊어영, 뇌우 좌반구와 우반구 기능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2세 6개월에서 16세 6개월이 대상이 된다 어떻게 우실래요? 2, 6, 1, 2, 6, 2, 6, 1, 2, 6 카우프만 검사는 2, 6, 1, 2, 6 2세 6개월에서 12세 6개월까지다 이 검사는 2세 6개월에서 12세 6개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잠재력과 성취도 모두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자, 순차적 처리 검사와 동시적 처리 검사가 있는데 이 순차적을 우리가 계열적, 개차적이라고 하거든요 계열적, 개차적에 해당되는 것이 되게 좌반구에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동시적, 병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반구에서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순차적 처리 검사와 동시적 처리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계열적이거나 동시적인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차적 처리 검사와 문제를 통합하고 종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동시적 처리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계열적인 부분이 순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뭐 계열적이거나 첫째 줄에 계열적이거나 동시적인 순서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순서에 동그라미 치고요 순차적 처리 검사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종합하는 것 통합하고 종합하는 것을 병렬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라고 말한다 비언어적 척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패턴인지, 도형 유추, 손동작 반복과 같은 비언어적 척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척도 포함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에서 습득한 것과 근호형 학교에서 습득한 것을 분리하여 평가를 합니다 문화적인 환경에서 습득한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습득한 것을 분리한다 했는데 인종, 문화, 언어 등 사회의 경제적 배경이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적 환경에서 습득한 것과 근호형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의 평가를 각각 분리했습니다 자, 네 가지 척도 나오죠 첫 번째 순차 처리 척도, 두 번째 동시 처리 척도, 그 다음에 인지 처리 척도, 마지막은 습득적 척도가 있습니다 자, 순차 처리가 분석적, 순차적, 시간적, 명제적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좌반구의 동그라미, 좌반구의 분석적, 개차적, 계열적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동시 처리를 보면 통합적, 공간적, 병열적 사고 능력을 측정합니다 병열적의 동그라미, 자, 우반구의 동그라미, 우반구의 동시적, 전체적 능력을 보는 것이 동시 처리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처리가 있습니다 인지 처리는 순차 처리와 동시 처리를 합해 놓은 것을 인지 처리라 하는데 이 인지 처리는 바로 유동성 지능을 알아볼 때 쓴다 그래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죠 인지 처리 과정 척도라고도 하고 인지 처리 척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습득도 척도가 있습니다 주로 학습, 문화적 경험에 기초한 사실적 지식과 기능의 범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적 환경에서 습득한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습득한 것 이런 것을 분리해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습득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부연을 보겠습니다 부연 보고 판사하겠습니다 지능과 습득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능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령은 2세 6개월에서 12세 6개월까지 정상화동과 특수화동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취약 전아동의 경우는 30분 정도고요 초등학교 취약 아동은 6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순차 처리 척도, 문제를 해결할 때 정보를 한 번에 한 개씩 한 번에 안 개씩 시간적인 순서 거기에 밑줄 쫙 긋고요 연속적으로 분석 처리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좌반구와 해당된다 대개 언어와 연관된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언어 능력은 좌반구에서 많이 보잖아요 좌반구 언어에 형광펜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 처리 척도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극의 전체적인 통합을 하는 과정 전체적 통합의 밑줄 치고요 우반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개 공간적인 능력을 볼 때 우반구죠 공간적이란 말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지 처리 과정 척도는 유동성, 선천적 지능을 말하죠 문제결과 관련된 일련의 기능 그 다음에 아동의 현재 지적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문제의 이농과 연관성이 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 처리와 순차 처리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인지 처리 과정 척도다 자, 습득적 척도는 결정성 지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성 지능, 후천적 지능은 대개 환경의 영향,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에 관한 지식, 이미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문제의 해결과 사실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득도 척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판소한 내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K, A, B, C 척도는 카우프만 척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사, 평가 검사 검사입니다 검사 안에 척도가 있는 거니까 검사 자, 여기에서 좌방구, 우방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이쪽을 아이가 보고 있다고 가정해 주세요 이쪽을 정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우방구가 되고 여기가 좌방구가 되겠죠 이렇게 자, 좌방구의 능력은 언어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언어 능력이 좌방구고 우방구는 공간, 공간지각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우방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척도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카우프만의 검사가 좌방구와 우방구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좋거든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고요 이 좌방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순차처리다 순차처리 척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방구에 해당되는 것이 동시처리 척도다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순차처리에서 이 순차가 힌트가 돼요 순차는 순서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거죠 그 다음에 분석적인 거죠 우리가 계열이란 말을 써요 계열적이죠 계차적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순차처리 척도고 동시처리 척도는 통합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전체 영역을 통합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렬적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동시처리 척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방구가 발달되어 있는 거고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좌방구가 발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 순차처리 척도와 동시처리 척도의 이 합산이 뭐냐 바로 인지처리 과정 척도다 자, 인지처리 과정 척도 인지처리 척도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을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과 연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나눴을 때 이게 선천적 지능이거든요 선천적인 지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지능검사입니다 지능검사 지능검사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되겠죠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습득도입니다 4번은 습득도, 척도가 된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결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니까 이건 결정성 지능과 연관성이 있다 결정성 지능과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결론 결론은 우방구와 좌방구의 차이 우방구와 좌방구의 차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의 차이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의 차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카우프만의 검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죠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연령은 16세 2개월까지라 그랬죠 암기하는 방법이 2, 6, 12세 6개월 자, 뒤에 있는 개월수가 똑같아요 2세 6개월에서부터 12세 6개월까지 이렇게 숫자로 외우시면 돼요 2, 6, 1, 2, 6 2, 6, 1, 2, 6 또는 2, 6, 12, 6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자, 이거는 연령입니다 대상 연령이니까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 보시죠 이제 3장 들어갑니다 기타 내용 들어갑니다 기타 객관적 검사의 첫 번째 MBTI가 나왔습니다 자, MBTI 검사의 활용인데 MBTI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마이어 브릭스 유형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여기는 4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 아시죠? EIS, NTF, JP에서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8가지 8가지 외향형, 내양형, 감각형, 직관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가 나오는데 그 정리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BTI 각 유형별 특징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ESTJ가 있다 ESTJ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가장 주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부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3차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열등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능, 4가지의 성격의 4가지 기능 그 4가지 기능까지 아시면 MBTI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MBTI를 쭉 본 다음에 또 간단하게 판서를 하겠습니다 MBTI, 마이어브리그스 성격 유형 지표라 하죠 마이어브리그스 모녀에 의해서 개발된 성격 유형 지표다 16개의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이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융해, 설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MBTI가 개발됐기 때문에요 자, 우리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선청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4개 차원, 밑줄 쫙 그면서 시작 세상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는가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채택하는 생활 양식은 무엇인가까지 밑줄 이게 4가지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동의어들이 있어요 그것도 써드릴게요 응답자를 분류하는 거다 외향, 내양,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이요 그 자리도 밑줄 영어로 하면 EISNTFJP가 됩니다 직업적 차원에서 현재 직업 불만족의 이유를 탐색하며 직업 대안 및 적합한 직업 환경 탐색 및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 제시 등을 활용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 마이어브릭스의 성격 유형 지표 1번 MBTI는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에 야구가 되고 융해 심리 유형문을 근거로 한 심리검사입니다 오른쪽에 줄 끊고 이론적 논리적 방법 이론적 논리적 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격검사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MMPI는 중거집단 방법 경험적 접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6PF, 네오피아이 이런 것들은 요인분석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융의 이론을 차용한 이것은 MBTI는 바로 논리적 이론적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1921년에서 1975년에 브릭스와 마이어의 모녀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건 문항을 통해 각자가 인식하고 판단할 때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낸 뒤 그 경향들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은 모두 16개입니다 밑줄 쫙 긋고요 외양령과 내양령, 감각형과 직관령,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령과 인식형 등 네 가지에 분리된 선호 경향으로 구성됩니다 선호 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전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각각 네 가지의 한쪽 성향을 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중에서 이를 띈 사람도 있고 아이를 띈 사람도 있고 하나만 더요 SN이 있다 그러면 S를 경향 띄는 사람이 있고 N 경향을 띄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합되다 보면 16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이오 브리그스 유형제표 네 가지 양극 차원입니다 1번 형광펜 밑줄 치면서 읽어요 시작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관심의 방향 그 다음에 2번 읽어요 시작 지각적 또는 정보수입적 과정 그 다음에 3번 읽어요 시작 정보사정 스타일 4번 읽어요 의사결정 속도 속도의 동그라미입니다 1번에 중요한 것은 태도의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것은 수집의 동그라미 3번에 중요한 것은 사정의 동그라미 4번에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외양령은 사람과 사건들 같은 외부 세계에 관심 있는가 외부의 동그라미 내양령 관념과 내적 반응과 같은 내부 세계에 관심 있는가 내부의 동그라미 지각적 정보수입적 과정에서 감각은 오감의 형광펜 밑줄 정보를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오감각을 통해 수집하고 사실과 자료에 초점을 두는가 그러면 감각형 그 다음에 직관을 거친 개연성과 육감의 동그라미 육감은 고기육자를 씁니다 우리가 육감적으로 직감으로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직관형입니다 정보사정 스타일 사고형은 논리와 이성의 밑줄 논리와 이성의 의계에서 정보를 사정하는가 이 사정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형입니다 개인의 가치에 따라 그 다음에 밑줄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거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감정형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빠르냐 미루냐 빠른 경우는 바로 판단형입니다 미루는 경우는 인식형, 지각형이라고 합니다 판단형 이를 종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확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 신속하고 확고한의 가로 묶어주시고 지각형, 인식형이라고도 합니다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가 거기에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방인학습 거기 보면 주의집중경향과 에너지원천이 나오죠 거기에 밑줄 2번은 정보수집인식이 나오죠 거기에 밑줄 3번은 의사결정판단이 나오죠 의사결정판단의 밑줄 4번은 행동양식, 생활양식 나오죠 거기에 밑줄입니다 E, I, S, N, T, F, J, P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외양, E, 내양, I, 감각, S, 직관, N, 사고, T, 감정, F 그 다음에 판단, J, 그 다음에 마지막 인식은 P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정리해 보면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에서 4가지 유형이 쭉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 방향의 동그라미 어느 방향에서 나의 에너지가 더 선호하게 흐르는가 에너지 방향, 원천, 주의집중, 그 자리의 형광펜 밑줄 외양과 내양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것을 인식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 인식의 동그라미, 정보수집의 밑줄, 감각기능이냐, 직관기능이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견해를 내세울 때 어떤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 판단의 동그라미, 이 판단이 바로 판단과 결정인데 그게 바로 TF가 됩니다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나의 외부 생활의 판단 기능을 더 선호하느냐 인식 기능을 더 선호하느냐 판단 기능의 밑줄, 인식 기능의 밑줄입니다 그게 바로 생활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판단 태도냐, 아니면 인식 태도냐 JP가 되겠습니다 생활유형의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생활유형, 생활양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어브릭스의 성격유형 지표 16가지의 지표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원천 주의 집중 관심의 방향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정보 수집 지각적 과정 정보 인식 정보 인식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정보 사정 정보 사정은 분석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의사 결정과 판단 의사 결정과 판단 이게 나오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생활양식 생활양식 또는 생활유형 의사 결정의 속도 이게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E I S N T F J P가 됩니다 이거 짝짓기 잘 하셔야 돼요 짝짓기 잘못해서 틀리게 나온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여기가 바로 외향 여기가 내양 여기가 감각 여기가 직관 여기가 사고 여기가 감정 여기가 판단 여기가 인식 동의하는 지각형 이렇게 해서 세팅을 완료했어요 이 내용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외향과 내양 여기에 각각의 특징이 밑에 키워드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 밑에 구체적인 분류를 보십시오 구체적인 분류를 보면 외향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건, 상황, 사람들에 의해 에너지가 주입됩니다 외부의 동그라미 무엇보다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과 함께 즐기며 여러 장소에 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그들과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관심이 가는 생각과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외향형이죠 외향형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번에 보면 말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활달하죠 그게 바로 외향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양형 들어갑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내부의 동그라미 에너지가 주입되며 자신의 시면으로부터 활력을 얻고자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면의 동그라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활력을 얻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게 그들과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며 매우 가까운 동료나 한두 명의 친구만을 선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자신의 내면을 추구한다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내양형이다 라고 하고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향형보다는 대인관계가 좀 더 적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도 있었죠 3번에 보면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내양형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감각형입니다 이 감각형과 직관형 이 두 가지는 별표 치셔야 돼요 대개 이 두 가지 출제 잘 안 해요 이런 것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감각은 앞에서 제가 오감각 오감이 중요하다 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육감이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육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하고 세부적인 일들을 선호하고요 지금 감각형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보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현재 시제안에 근거하여 고착된 일들을 선호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예리한 눈을 가지고 사물의 명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감각형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더욱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본다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요 자 이거는 세부적인 것이죠 세부적인 것이니까 숲은 못 보고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직관형 들어갑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싫어할 수 있어요 광대하고 일반적인 묘사를 더 선호합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묘사입니다 일반적인 묘사를 더 선호한다 세부적인 것은 싫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행위보다는 사고를 더 선호하여 행동으로 실천할 때 매우 서툽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희망적이고 예상되는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사물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사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물들의 주의를 기르는 것은 이거겠죠 이거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집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와 미래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이것은 5감은 현재 5감은 현재를 선호하고 6감은 미래를 선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 집중은 잘 못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물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것도 해보죠 이 사람은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수품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고와 감정이 있다 자 사고와 감정도 잘 나오죠 이거 체킹해 주시고요 이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앞에서 말했는데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타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타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사 같은 사람들은 대개 감정형이 많이 있죠 자 가겠습니다 사고형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의 농쟁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만약 어떤 과정이 좋고 논리적이며 합당한 근본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나 끝맺음을 가질 수 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과정 중요시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던 거 과정이 좋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본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형입니다 조화로움을 이루도록 하는 사물을 결정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조화로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나와 타인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 타인과 나이가 사이 좋은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조화로움을 중요시해요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감정형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란 오로지 결과 평화 조화 수용에 달려있는 것이고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보다 결과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여기도 별표 자 여기 두 가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나왔죠 여기는 신속한 결정이에요 신속결정입니다 자 여기는 결정을 미룹니다 여기는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심사숙고형이죠 자 가겠습니다 판단형입니다 언제나 약속을 위한 시간을 지키고 약속 그 자체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일들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목록표를 만들어 그것을 지닙니다 조직과 위계 규칙과 규정들을 감지하는 경향을 가지고요 잘 조직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한 그들은 어떤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 약속 그 다음에 목록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시간 약속 시간 약속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표 목록표 작성을 선호합니다 목록표 작성을 선호한다 상당히 계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민식형입니다 사후에 일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록표에 의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목록표를 점처럼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도나 절차 형식적인 구조와의 실증을 느끼고 오히려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인 기질을 더 좋아합니다 규칙이나 남의 도움보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감정적으로 대부분의 사물을 보며 만약 어떤 일이 더욱 적절하게 보인다면 언제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비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거는 목록표를 잘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록표 만들지도 않고 인식지각형은 그런데 의사결정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건 결정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 정도 숙지하시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으로 보겠습니다 MBTI 각 유형별 특징에서 주기능 밑으로 바로 갑니다 주기능은 네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편하고 즐겨 사용하는 기능을 주기능이라 합니다 부기능은 주기능을 보좌하는 겁니다 보좌하는 거예요 자 주기능을 보좌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사용되는 기능을 부기능이라 합니다 3차 기능이란 자신의 부족한 성격 경향성을 말합니다 부족한 성격 경향성 거기에 밑줄 이게 3차 기능입니다 열등기능은 자신의 내부에는 존재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끊어요 그 기능이 상당히 퇴석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상당히 퇴석되어 있는 기능에 밑줄 쫙 그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열등기능이라 합니다 네 가지 기능 말해봐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기능 꼭 기억하세요 자 인간은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무식적으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인 주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며 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3차 기능이나 열등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겠죠 당연히 선호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된다 성격적으로 자 그러면 3차 기능, 열등기능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1번과 2번 중에 1번이 중요해요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취도 검사 들어갑니다 성취도 검사는 두 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라고 써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성취도 검사하면 학업 성취도 검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읽어놨 건데 그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성취도 검사하면 어떤 영역이 성취도 검사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어서 한 장 넘기면 심학습이 나와요 심학습에 7번 있어요 7번에 보면 기초학습 기능 검사의 검사명과 측정 요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자 앞에 갑니다 성취도는 학습 기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란 교육학 사전에 의하면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라고 하였으며 아래에 있는 각주는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말하면 학업 성취란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교과 성적은 물론 학교 교육 활동에서 얻어지는 모든 교육 성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우미안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성취도를 나눌 때 구분 기준이라고 많이 하죠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학업 성취란 학교가 설계 제공하는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 얻어진 교육 목표의 달성도로서 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적인 모든 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화 성취도 검사의 해석인데요 해석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래 각주 봐주세요 학습 평가를 문제 삼을 때는 언제나 그 기록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해석이나 활용에 앞서는 것이 곧 기록물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국어과 학습 평가의 기록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학습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는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국어과 평가 결과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국어과 평가 결과의 해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면 절대적 해석이 있고 상대적 해석이 있고 개별적 해석이 있어요 자 개별적 해석은 우리가 피검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건데 상대적 해석을 더 많이 하죠 상대적 해석의 별표 하나 절대적 해석은 평가 주체인 교사가 아동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수준을 지도 목표로 설정해 놓습니다 이 수준이 뭐죠? 절대 기준이에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 결과가 숫자화 되고 나면 그 기록에 절대적인 근거를 두게 되고 그 기원화 숫자로서 그 학습이나 학년의 평균 성적이나 그 분포의 변산도가 어떤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문제점은 문제의 난이도, 문항수, 평균치 등이 고려되지 않고요 그 기준도 매우 빈약한 것과 다른 교과나 다른 검사의 결과와 상호간 비교나 가감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어려워요 이 과목은 쉬웠고 그런데 기준은 60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그 기준이 좀 더 낮아져야죠 이게 쉬웠다 그러면 기준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 해석은 어떤 특정한 절대적 점수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 해석입니다 이 방법은 각 피검자의 성적을 끊어요 그분하 동학년 전국의 표준학력과 비교할 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규준이 있다고 하잖아요 숫자로 표시되는 절대적 평가해석의 결함을 보충하는 방법이 됩니다 대체로 수, 미양가의 5단계 평가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것은 숫자의 주관성을 벗어나 그 집단의 위치로서 표시하는 겁니다 이 그룹이면 수, 이 그룹이면 우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 갑니다 평가제의 각 단계별 비율은 학자에 따라 견해가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는 5%, 상위 5%, 10% 그 다음에 우는 상위 20%, 25% 그 다음 미는 35%에서 50% 평균 이전까지 왔죠 그 다음에 양은 20%에서 25% 그 다음에 가는 하위입니다 하위 5%에서 10% 정도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대적 해석의 문제점은 같은 집단 내에서 순위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위, 근데 같은 집단에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상대적 해석이 되겠죠 자 개별적 해석입니다 이 방법은 어느 피검자 개인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과거의 성적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태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이게 개별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한 피검자를 단위로 해서 그 현재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끊어요 과거의 성적이나 그 학습 능력, 가정환경 등과 관련시켜서 판단해 보는 것이 개별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자 심화학습은 성취도 검사의 일종인 가로 기초학습 기능검사 가로 닫고 기초학습 기능검사의 평가 영역 7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초학습 기능검사는 학습 능력과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써 그 다음에 밑줄, 정보처리, 세마기, 읽기 퍼스트 읽기 퍼스트는 뭐냐면 문제나 낱말을 제인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 세컨은 독해력이에요 읽기 세컨 독해력, 쓰기 철자의 제인 거기까지 이 다섯 가지의 하위검사, 소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초학습 기능검사라고 합니다 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동까지 실시가 가능합니다 각 소검사 원점수들은 연령기준과 학년기준에 따라 평가치로 전환되며 자 다섯 개 소검사 평가치 점수를 환산하여 전체 학년 배치 수준의 점수가 산출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표준 점수로 환산하겠죠 자 이때 지능지수 IQ에 의해서 산출된 조정된 정신연령을 구하여서 각 소검사들의 점수를 조정된 정신연령과 비교하여 학습장애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습 기능검사의 검사 대상 아동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 했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의 학습 수준 정상에 비해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를 알아보거나 끊어요 학습 진단 배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아동 집단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특히 학생들의 선수학습 능력이나 학습 결손 상황의 파악 학생들이 부딪히고 있는 학습장애 현상이나 요인들을 밝혀내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조기 치약의 가능 여부 판별이나 미치약 아동의 가능 여부 판별이나 미치약 아동의 수학 여부 판별이나 선수학습 능력과 학습의 결손 상황 파악이나 학습장애 요인 분석이나 아동의 학습 수준 정상과 이탈 정도를 판정하거나 각 학년별 연령별 규준을 설정해서 학력 성취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초학습 기능검사입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내용에서 1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이 핵심이니까 자 1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7번이에요 7번 들어갑니다 기초학습 기능검사의 검사명과 측정 요소 첫 번째 정보처리 밑줄 두 번째 세마귀 밑줄 세 번째 읽기 퍼스트 문자와 낱말의 제인의 밑줄 그 다음에 읽기 세컨 독해력의 밑줄 그 다음에 쓰기의 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5개를 본다고 그랬죠 소검사 정보처리 들어갑니다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과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각운동과정 시각적 기역과 양, 길이, 무게, 크기에 대한 관찰 능력 그 다음에 묶기, 분류하기, 공간적 특성과 시간에 따라 순서짓기 등 조직능력 그 다음에 학습자의 추론 및 적응능력, 적용능력 유추, 부조화된 관계 알기 등의 관계 능력을 측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정보처리죠 인지적 정보처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마귀입니다 숫자 변별, 수익기 등 세마귀의 기초 개념부터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 그 다음에 십진기수법, 분수, 기하, 측정 영역의 계산, 응용문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게 세마귀입니다 읽기 버스트 자 낱말, 문자와 낱말의 제인 그리고 발음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문자, 낱말과 낱자, 군을 변별하고 낱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음으로 읽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읽기 버스트 그 다음에 세컨은 뭐냐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의 의미 즉 문장에 나타난 간단한 사실과 정보를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평가는 게 읽기 세컨이 됩니다 마지막 쓰기입니다 쓰기는 낱말을 쓰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아동들이 얼마나 낱말의 철자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쓰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받아쓰기라고 한 걸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면, 선생님이나 엄마가 읽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쭉 쓰는 거, 이게 바로 쓰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쓰기 능력, 독해 능력, 그 다음에 낱말과 문자의 재인 발음하는 능력까지, 그 다음에 세마귀, 그 다음에 정보처리하는 능력들 이 모든 능력들이 잘 어우러져서 기초학습 기능을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기초학습 기능 검사고 이러한 것들이 잘 되었을 때 하급 성취도도 검사를 했을 때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성검사, 적성탐색검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